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선생 이선생입니다. 시바이누가 20% 넘는 폭등을 보여주면서 업비트 거래량 1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바이누의 상승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알아본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는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바이누는 어떤 코인의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것도 세계 최대 강국이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 코인을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현재 미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전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달러입니다. 이 달러를 전세계 기축통화로 만들면서 세계 경제의 중앙지표가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면 전세계 모든 나라의 주가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 이 달러의 위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바로 암호화폐 때문이죠. 처음 비트코인이 출시했을 때에는 전세계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라며 멸시하고 무시했죠. 하지만 지금의 암호화폐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이렇게 나라 각각이 아닌 전세계의 경제 지표가 되어주고 유동성도 뛰어나고 모든 화폐로 거래가 가능한 투자 대상이 되어버렸죠. 종이를 잃어버릴 걱정도 금고에 쌓아두며 자리를 차지할 걱정도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개입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왔어요. 그러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공화당에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고 최근에는 달러의 가치까지 점차 떨어진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카드를 꺼냅니다. 바이든 후보를 내리고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올리죠.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암호화폐인들의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달러의 가치를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하던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들로 인해 그 규제를 완화하고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그로 인해 암호화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의 부흥과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달러. 이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면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테니까 말이죠. 와 그러면 미국이 경제 패권을 내려놓는 건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도 이 모순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서 온갖 자료들을 전부 찾아봤는데요. 드디어 제가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 자료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인데요. 최근 9월에 FOMC 이후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서류입니다. 이 밑으로 내리다 보면요. 쭉쭉 내려가다 보면 암호화폐의 금융 접근성에 대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의 제목 여기 보시면 Cryptocurrency Ratio According to Interest Rate Fluctuations 금리 변동에 따른 암호화폐 비율을 좀 보여주는 그래프네요. 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암호화폐의 비율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점차 안전자산으로 귀속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요. 통화가치의 몰락과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물가상승률이거든요. 물가상승률의 상관관계 첫 번째는 Financial Accessibility of Currency 통화의 재정적인 접근성이네요. 현재 달러의 재정적 접근성이 올해 들어 2024년 올해 들어서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상승률이죠. 달러의 가치는 2024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물가는 2024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Future Indicators of CBDC Conversion of Key Currency 드디어 이 내용이 나옵니다. CBDC 기축통화 전환 향후 지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건데요. 이 FOMC에서 나온 연준의 공식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CBDC 기축통화 전환에 대한 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2028년 즉 3년 안에 이 그래프처럼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암호화폐를 CBDC로 만들어서 3년 안에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CBDC 암호화폐가 기축통화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Reserve Currency Candidates and Availability 자, 이게 예비 통화 후보와 적합성, 어떤 가용성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FOMC에서 이 CBDC로 전환할 암호화폐 후보를 미리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candidate, 후보 compatibility, 적합성 그 다음에 possibility, 가능성 그리고 2026년, 2027년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로는 Ripple, Tether, USDC까지 있네요. Ripple은 PE 즉, Pending Evolution 보류라는 뜻이고요. Tether와 USDC는 TBD, To Be Determined 미정, 즉 제외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자이크 되어 있는 이 코인은 저도 처음 보는 정말 생소한 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Eligible 적합한정을 받았고 가능성 또한 87%가 넘으면서 2026년에는 490% 그리고 2027년에는 무려 98만%가 넘는 상승을 예측하고 있네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도 정말 놀라서 당장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비밀은 우리나라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풀렸습니다. 바로 2024년 11월에 업비트에 상장 예정되어 있는 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계 유명 코인 거래소를 전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 중국의 후오비 유럽의 비트 스탬프 일본의 비트 플라이어 인도의 와즈르 엑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등 전세계 유명 거래소에 전부 11월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바이낸스 거래소에는 현재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트만 살짝 보여드리면 현재까지 안정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 가치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이죠. 안정화 목표가 아까 2028년이었는데 미국에서 무려 98만 퍼센트가 넘는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가에서 98만 퍼센트가 상승한다면 1달러의 가치인 1350원에 근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3년 안에 암호화폐로 만든 기축 통화를 만든다는 게 기정사실화 된 거죠. 이걸 발견하고 저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정보 졸업할 수도 있는 완벽한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에 이 코인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로 촬영하고 업로드를 했는데 미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만 따로 공유해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940-9233 여기로 매수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해당 코인 스테이블화로 1달러까지 올릴 거고 전세계 사용을 위한 ETF까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위 내용은 전부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건 공시 내용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연준에서도 아마 당연히 그래서 올렸겠죠. 그리고 아까 차트를 보셨다시피 이를 본 소수의 트레이더들은 이미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놓고 있지만 우리가 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모든 서류를 체크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이 코인은 미 대선 직후 전세계 모든 거래소에 상장되며 엄청난 상승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연준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가네요. 갑작스런 상장이 아닌 이미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죠. 추후 뒷말이 생기지 않도록 선조치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코인이 미국으로 인해 엄청난 상승을 하더라도 조작이나 루머에 휘말리지 않도록 연준에서 미리 손을 써둔 것이겠네요.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작업이 어느정도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해당 내용 조금이라도 빠르게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제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거 누르시고 간단한 본인인증만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졌는데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봐도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이 악질업자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그런 요구를 받으신다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수익으로도 충분하고 그저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고맙다 덕분이다 하시는 걸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선생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